영외과 강찬입니다 이 동영상은 경골과 비골의 골절로 수술 받으시는 분들께 수술 동의민 신청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수술을 하신 후에 있어서 국수마취하의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의 후반에 마취 동의민 신청서도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허리마취나 전신마취를 하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마취과 선생님께 별도의 마취 동의수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등록번호와 환자 성함과 주인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주인번호 뒷자리 첫째자리를 작성하시면 되겠구요 이 서식은 종이 서식은 이 서식과 같거나 유사한데요 온라인 태블릿피스로 전자설명하는 서식은 양식이나 모양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대동소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먼저 진단 및 위치 경골비골골절의 종류별 위치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수술의 위치와 치료 과정 수술과정 그 후에 각종 입원기간 등등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 및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골과 비골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태가 있잖아요 종아리 이거라고도 하는데 이 큰 뼈가 경골이고요 이 작은 뼈가 비골입니다 발목에서 보면 이게 경골이고요 바깥쪽에 있는게 비골입니다 그래서 족관절에서 보면 이게 내과 안쪽 복숭뼈 외과 바깥쪽 복숭뼈입니다 그래서 골절이 여기에서 접질러서 일어나는 골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목골절이라고요 이런 접질러서 일어나는 골절이 아니라 교통사고 추락사 등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목골절을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나는 골절을 경골골절 비골골절이라고 일반적인 용어를 붙입니다 위치별로 보면 경골근이부 관절내골절 제일 위에 여기에 무릎뼈 아래죠 무릎뼈 아래 여기에 관절을 포함한 골절이 있어요 이것도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골근이부 골간단골절 여기 보면 여기 통뼈 있죠 통뼈부터 여기까지가 골간이라고 합니다 골간이고 이 위치를 골간단이라고 해요 발목도 발목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골간단이라고 해요 이 뼈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골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이 골간단 골절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간부 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이 골간단이 있고요 그것보다 좀 심각한게 이 관절면을 포함한 근이 관절내 골절 그리고 발목 골절에 있는 여기 관절내 골절을 포함한 원이 관절내 골절 이렇게 위치별로 나뉩니다 근데 골절도 똑부러진 단순골절이 있고 뼈조각이 여러조각 난 복합골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골절 형태의 종류가 있죠 그림에 보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똑부러진 거예요 이것은 이제 회전형 이거 여기서 보시면 약간 경사가 졌죠 똑부러졌는데 약간 경사가 졌어요 사상형 사상형 그리고 이거는 횡으로 똑부러졌죠 옆으로 딱 이거는 횡형 이렇게 단순골절입니다 제가 화살표 표시로 요렇게 요렇게 길게 요렇게 짧게 길게 길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은 비골골절을 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 비골골절이 이 발목 부위에서 골절이 되었느냐 아니면 저 위에서 골절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수술을 하더라도 금속핀으로 하느냐 금속판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럼 복합골절은 뭐냐 그림을 하나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금이 여러 개 갔죠 금이 여러 개 간 거 금이 여러 개 간 거 이런 걸 복합골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금이 이제 요 그림에서도 보면 금이 여러 개 갔네요 이렇게 요 아래 그림에서도 잠깐 보면 금이 여러 개 갔죠 이렇게 금이 여러 개 갔어요 요기도 여러 개 그걸 이제 복합골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복합골절인데 금만 가고 어긋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거를 비전이 골절 전이 어긋나지 않았다 비전이 골절이고요 이렇게 어긋나는 골절이 있어요 이걸 전이 골절입니다 그래서 골절인데 같은 부위에 골절인데 복합골절이고 전이 골절인 경우가 치료가 좀 더 어렵고 결과도 조금 더 안 좋은 겁니다 거기에서 더하기 복합골절 뭐 전이 골절을 어 뛰어넘는 어 골절 중에서 제일 안 좋은 형태 골절이 그 바로 옆에 있어요 뭐냐면 개방성 골절 여기서 보면 폐쌀성 골절이냐 개방성 골절이냐 그래서 있잖아요 이 개방성 골절은 어 어떻게 생각하면 복합골절과 전이 골절을 뛰어넘는 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골절입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자 요 사진 보시면 뼛조각이 다 피부 아래 있죠 피부 내에 있습니다 즉 골절이 있는데 부러진 부위에 뼈가 이 피부를 뚫고 나온 적이 없는 거 이거를 폐쌀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이제 빨간 원에 있는데 보면 이 뼛조각이 이 살을 뚫고 나왔죠 나와 있건 나왔다 들어갔건 이 부러진 뼈 일부가 음 어 골절 후에 이 외부 공기에 한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노출이 됐으면 노출이 됐다가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개방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치료 과정 또는 치료 후에 어 분류합 뼈가 안 붙거나 아니면 골감염 우리가 골수염이 됐던 뭐 골피슬염이 됐던 그런 골염증 만성골염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뼈를 골절을 분류를 할 때 근위관절래나 골간단이냐 골간부냐 원위골간단이냐 원위관절래냐 위치에 따라 분류를 하고 그게 각각 단순이냐 복합이냐 분류를 하지만 더 중요한게 개방성골절이냐 폐쇄성골절이냐 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 수술의 위치 및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이런거는 따로 이제 드리긴 하겠지만 크게 폐쇄성골절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거구요 개방성골절의 치료에 대한 수술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실게요 조금 아래로 보시면 위에 표를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근위부 관절내골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골근위부 관절내골절을 우리가 이제 의학상으로는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단순골절 단순 함물골절 함물골절 복합골절 복합전위골절 이렇게 해서 여섯개 사치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하고 그리고 이거는 간부골절 간부가 어디서부터 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통뼈가 되는 이 부위부터 원위부에서 통뼈가 끝나는 여기까지 간부골절이라고 했죠 여기서 부러지면 우리가 간부골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뼈주각이 여러개나 있는거 이거를 복합골절이라고 하구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위부 관절내골절의 형태입니다 이게 추락해서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필론골절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필론골절 필론은 약사발입니다 지금이야 약이 알아서 빠서지고 기계가 다 하는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약사발에다가 공유로 해서 가루를 냈거든요 이렇게 꽉꽉 찢잖아요 그것처럼 위에서 발목에 떨어지면서 꽉 찌면서 이게 바스러진거에요 팡 찌면서 바스러진거 그래서 이제 필론골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원위부의 관절내 복합골절은 이런 형태라는거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골절이 있는데 경골만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비골이 같이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경골하고 비골이 같이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비골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고 아까 때 비골이 근위부에 있냐 중간에 있냐 원위부에 있냐 에 따라서 또 다른 고려사항도 있지만 골절을 수술하느냐 안하느냐 수술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느냐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진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복합분쇄골절이나 개방성골절 그런 경우에는 신경악성 손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발가락이 뒤로 안된다거나 발목이 뒤로 안된다거나 아니면 저리거나 흑궁거리거나 감각이 떨어진거나 그런 증상이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다발성골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골비골 뿐만 아니라 종골 뭐 허리 골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하셔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수술을 안 하더라도 기록을 할 수가 있구요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진단은 되었더라도 진단된 골절 손상을 모두 수술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요 수술을 해야하는 부위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특히 비골은 아래의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안 하기도 합니다 즉 원위경비인데 결합소 인상이 없어서 족관절 발목관절이죠 발목관절의 형태와 기능에 영향이 없고 그리고 치료 후에 경비골 골절의 허용을 벗어난 짧아지는 단추 꺾어지는 각변형 회전변형이 생기는 회전변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골 수술은 안 하기도 합니다 경비인대 결합 경비인대 결합 이라는 것은 이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위가 파열이 되면 틀어지면 비골 수술을 하는게 예를 경비인대 발목 관절을 그 후유증을 덜 남기게 하는 데 좋고 이 경비인대 손상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부종이나 수포가 물집이죠 심하게 잡혀 있거나 부종이 심하거나 또는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외구정장치라는 게 있어요 약간 당겨 놔서 고정하는 거 이걸 외구정장치라고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이게 외구정장치인데요 수술하고 나면 피부 밖으로 이렇게 고정장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뼈에 고정을 하는 기브스입니다 뼈에 고정을 하는 기브스 또는 뼈에 고정을 하는 반기브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솔직하게는 기브스보다 더 튼튼한 거죠 이거를 걸어놓고 살짝 당겨 놉니다 그러면 부기가 좀 더 빨리 빠지고 혈약순환에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일단 환자가 안 아프죠 뼈가 어느정도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이런 도수정복구 외구정장치로 수술을 대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외구정장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딱 봐도 수술은 일주일 2주 이내는 못하고 연부조직 손상 먼저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은 바로 외구정장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을 들어갔어 딱 칼라가 마취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보니까 내구정장치에 이런 금속판이 됐던 이런 금속판이 됐던 이런 골수광내구정을 하려고 했던 딱 들어갔는데 아 이거는 피부조직 부종이나 손상 정도 치료 정도가 아직 안 돼 이거 수술하면 이런 내구정장치를 수술하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갑자기 이렇게 왜구정장치로 수술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성 골절 부위는 이거 중요합니다 오염의 정도 결손의 정도 개방성 창상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유하여 1차 봉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너무 깨끗해 이건 개방성 골절이긴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오염이 됐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 판단을 안하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우 드물긴 하지만 그때는 꿰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촘촘하게 꿰매지는 않고요 한두 반을 꿰매서 뼈만 노출되지 않게 하고 안에서는 진물이 밖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봉합을 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발목골절 이 발목골절 자체 접질리거나 꺾여서 생기는 발목골절은 이런 일반적인 지금 설명드린 경비골골절하고 분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발목골절 설명 및 수술 동의서를 따로 분류를 해서 해놨으니까 따로 별도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셔야 됩니다 사진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원이부 필론 골절 필론 원이부 관절내 골절이 추락을 해서 이게 보시면 뭐 이상하죠 여기는 개방성 골절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꺼지로 막 되고 그랬네요 그리고 비골골절이 짧죠 비골골절이 짧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비골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개방성 원이부 복합골절이었고 그리고 겉 피부 사진은 안 나왔지만 매우 많이 부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관절내 골절 이런 이런 내고 정수를 못하고 이런 내고 정수를 못하고 이렇게 외고 정수를 먼저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고 정수를 처음에 안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하면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개방성 골절에 또는 분쇄 골절이 심해서 부종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이런 처음에 내고 정수를 탁 시행을 하면 감염의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수술한 부위에 피부가 괴사가 돼서 나중에 치료기간이 훨씬 훨씬 더 늘어나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이런 겉의 피부에 드러나는 외고정 장치를 한다는 게 안타까운 것은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안 하고 싶죠 근데 외고정 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하는 거라는 거 그거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진단과 진단 위치 그리고 경비골 골절의 종류에 대한 대략적인 전체적인 전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폐쇄성 폐쇄성 골절 중 네 경골 또는 경비골 폐쇄성 골절 중에서 경골 네고정술은 불가능하고 비골 네고정술은 가능한 경우에 대한 수술 설명입니다 폐쇄성 골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부 피부에 단순 찰바상이나 공기로 외부로 뼈 노출이 없었던 상처는 개방성 골절이 아닌 폐쇄성 골절입니다 경골 네고정술이 불가능하고 비골 네고정술이 가능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경골만 단독으로 불어졌고 이게 경골이고요 이게 피골인데 아니면 경비골이 같이 불어졌고 불어졌어요 골절이 있죠 근데 이 경골을 수술하려고 하면 피부도 좀 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빵빵하게 부어있는 경우에는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딱 봤는데 임상적인 경험에 의사의 경험으로써 이거는 보통 일주일 내외로 부종이 빠져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발의 상태가 되겠다 하면 폐쇄성 골절에서는 경골외고정술을 안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기부술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부종이 더 심하거나 아니면 복합부액 급성부액증후군 발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대로 내비로 뒀다가는 5일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2주가 지나도 연부조직이 치유되는게 매우 늦어져서 내고정술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대부분은 골절외상의 크기의 그 가능성이 좀 비례한다고 생각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금속판 같은 내고정술을 모두 금속판이나 금속점 같은 경골외고정술을 못하고 경골외고정술을 합니다 그런데 비골은 내고정술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다 그럴 수가 있는게 아니라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비골 여기는 비골을 내고정술을 한 겁니다 이게 금속판으로 내고정술을 한거고 여기는 금속핀으로 내고정술을 한거인데요 그러면 경골외고정술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내고정술을 놓고 바꿀 때 근데 이 비골도 끝에 한꺼번에 수술하지 왜 내고정술을 하죠 왜냐면 금속판 가능한지 금속판이 아는데 경골을 혹시라도 2주 이상 지나서 내고정술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게 뼈가 잘 안 맞추고 안 맞춰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각변형 회전병 근데 이 작은 비골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서는 뼈가 안 부러졌는데 이 비골이 부러졌다고 했을 때 이 비골을 길이라던가 각변형이라던가 회전병형이 안생기게 이렇게 미리 잘 맞춰놓으면 잘 맞춰놓으면 나중에 이 경골을 이 외고정장치에서 금속판이나 금속전 같은 내고정장치로 바꿀 때 이런 회전병 길이변형 각변형이 생길 가능성을 확 줄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골은 내고정술을 하더라도 비골은 미리 내고정술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100%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골 내고정술도 못할 정도로 심한 경우는 다른 설명을 통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있네요 단 경우에 따라서 경골에 나사못 금속핀 고정은 외고정술과 함께 보조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는데 뭐냐면 요런 데 뼈가 막 부러졌는데 어긋나고 많이 어긋나고 그래요 길이랑 각이랑 회전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퍼져 버렸어 뼈가 그래서 외고정장치 단독만으로는 이 뼈를 맞추기 그래요 그때 째는게 아니라 째는게 아니라 겉에서 살짝 뻥 뚫어 가지고 이 뼈조각대를 중요한 뼈조각대를 몇개만에 딱 맞춰 놓는 경우가 있어요 연부조직 손상을 많이 주지 않고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들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나중에 맞추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골 외고정술은 어떻게 하냐면 슬개건 여기에 슬개건 힘줄이 붙는데요 슬개건의 경골 부작 부위 요 부위보다 아랫 부위에 굵은 철심 두세 개를 고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철심이 하나 두개 대부분 두개 정불안경은 하나 더 세개 그리고 골절의 위치 및 향후 내구정술로 전환할 때의 금속판 등의 내구정물 예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경골원위부 또는 경골거부 또는 전골의 두세개의 굵은 철심을 고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내구정물을 금속정으로 할지 아니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금속판으로 할지는 차차하고 어쨌든 어느정도 계획이 있다고 하면 특히 금속판을 여기다 된다고 하면 금속판이 됐는데 내구정 금속핀이 외구정 금속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구정 금속판을 나중에 될 위치에 외구정 금속핀을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 먼저 빼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령을 해서 이 그림에서는 원의부 금속핀을 여기다 박았죠 저는 여기다 안 박는데 저는 여기다 박근 여기다 수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금속핀을 받습니다 원의경골에다 박던 거골에다 박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의료인의 도움으로 견인정복하면서 외구정 막대장치를 설치합니다 즉 이 핀을 근위부에 두세개 원의부에 두세개 또는 여기다 박을 수도 있죠 박은 다음에 발을 당겨요 이렇게 당기면 길이도 맞추고 회전변형도 맞추고 각변형도 맞추면서 이 뼈가 어느정도 정위치에 있게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막대기를 설치해서 고정을 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반기부스나 통기부스를 뼈에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나면 이게 뼈 밖으로 살 밖으로 노출되어 있긴 한데 핀박안대 이렇게 막 자극되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자극은 있구나 근데 계속 아프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핀박안대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술실 방사선 투과장치 뼈를 보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길이 각도 회전변형을 섬세하게 조정하면서 얘를 더 튼튼하게 조이는 거죠 어느정도 다리를 움직여도 통기부스나 반기부스보다는 더 튼튼하게 뼈가 고정되게 대부분의 골절에서 적용되는 외고정장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부조직 손상회복 후 내고정물 금속판이나 금속정으로 전화를 하는데 보통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반기부스보다 통기부스보다 더 튼튼한 임시 고정장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는 정상길이보다 1mm 가 됐든 5mm 가 됐든 정상 원래 부러지기 전보다는 살짝 더 길게 고정해 놓는 것이 나중에 그것을 내고정으로 찌연수를 할 때 그때 수술을 조금 더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정장치를 해놨다고 해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반듯하게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맞출때는 그렇게 해 놓았지만 막 움직이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골의 내고정수를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골 사람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경골 외고정장치만 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수술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려면 적응증 적응증 반대가 금기증 또는 상대적 금기증이 아니면 비골 내고정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연부조직이 부어있거나 손상이 있더라도 조금 쬐고 작은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고정물을 처음부터 하는게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걸 해놓는다 그걸 설명을 드리면 경골의 금속점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비골을 수술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 이 경우 금속점을 삽입한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금속판을 나중에 할 때 이런 비골의 금속판을 미리 대놓고 정복을 해놓으면 나중에 회전변형 각변형 길이변형을 잡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잠시만요 예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비골을 내구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위부골절은 철심 핀이나 가느다른 금속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비골의 원위부골절은 금속판 내구정수를 하는 것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경험 선호도 및 해부학적 정복이 필요 유무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금속핀이죠 금속핀 이런 금속핀을 받는 경우에는 비골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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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골이 변화 는 금속편 처럼 하이 여기를 금속핀 하이 여기나 여기나 내구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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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오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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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 이제 수술 방법을 보면 외축의 장축을 따라 피부 절개를 하고요 여기죠 이렇게 요기나 요기나 여기 부러진 대위에다가 절개를 하고 이때 이제 아 비골신경 여기로 지나가는 비골신경을 주의해야 하고요 뒤로 주나 뒤로 지나가는 어 슈럴러브 슈럴러브 비복 신경도 주의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각변형 회전변형 길이변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골절을 정복하고 관절을 침범한 외곽골절의 경우에는 해부학적 정복을 목표로 수술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각 회전 길이변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골절을 정복하는 것 이 목적 때문에 이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해부학적 가능하면 해부학적 정복을 해서 금속핀 금속판 나사못을 사용하여 골절 부위로 안정적으로 고정을 하고 세척을 하고 가능하면 배액주 배액과 삽입 후 피아 피부를 봉합을 하고 압박 붕대 후 소독 후 반기부수 착용과 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부어 있는 경우는 피아 피부조직 봉합을 완전하게 못하고 살짝 버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붓기가 빠지면 다시 한번 이렇게 꾸메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장점은 해부학적 정복을 해서 각변형 회전 변형 길이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름길을 제공할 수가 있고 단점은 어쨌든 5에서 14시 정도의 피부절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두번째 방법으로는 이런 철심 금속핀이나 이런 아 여기 넣었구나 철심 금속핀이나 또는 가느다란 금속정이 있어요 이거 말고 금속정도 있거든요 여기 있네 이 경골 금속정보다 아주 더 가늘면서 약간 휘어질 수도 있는 금속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박는 게 제품이 그런 걸 사용하는데 비골 원이부 끝에서 근이부 쪽으로 가느다란 철심을 비골 골수내로 삽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경골은 근이부에서 원이부 방향으로 이렇게 박잖아요 비골은 원이부에서 근이부 방향으로 대부분 박습니다 장점은 수술이 간단한 장점이 있죠 그런데 단점은 해부학적 정복이 아닙니다 그냥 안에 있는 뼈에 굵게 맞게 그러니까 경골의 금속정 삽입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부학적 정복이 아니라는 거 단점은 또 다른 단점은 경비인대 결합 손상이 있을 경우 비골 단축 및 족관절 형태 변형에 의한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여기가 경비인대 결합인데요 여기가 이 발목에 이거를 이제 격자라고 하는데요 이 형태가 깨질 수 있는 골절이 뭐냐면 이 경비인대 결합 손상입니다 그럴 때 이 경비인대 결합 손상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이 금속 핀을 비골에다 박으면 여기가 잡아줘요 경비인대 결합이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발목에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금속 핀을 잘 받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경골 또는 경비골 폐쇄성 골절에서 경골은 내구정술을 못하고 비골은 내구정술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수술을 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독과 입원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시면 1번 일반적으로 부종 감소 그리고 수포가 호전되는 등의 피부 상태가 호전된 후에야 내구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입원 기간 중 골절 수술 부위 소독은 보통 한 번에서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소견이 한 두세 번 했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이 잘 마르면서 진물도 안 나고 깨끗하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술 부위에 피부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독이라는 건 소독을 하려고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가 어떤지 관찰하려고 보기 위해서 열고 그러면서 열었으니까 소독을 하고 닫는 겁니다 깨끗한 상처는 진물이라고 하죠 체액이 누수되지 않으면 안 건드는 게 더 낫습니다 다만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자분들하고 생각이 좀 들린 게 피부 관찰을 위해서 까보는 거지 소독을 하기 위해서 까보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수술은 감염 수술이랑은 틀립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세요 소독을 위해서 상처를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반대입니다 피부 상태를 보기 위해서 열어보는 거고 열어봤기 때문에 그냥 소독을 하는 겁니다 피부는 괜찮으면 안 건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골절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5일에서 일주일, 열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절 수술 후에도 피부 상태나 체액, 분출이 오래될 경우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골절이 아니라 일반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일반 질환 같은 경우는 더 짧을 수도 있고 골절은 보통 이렇습니다 또한 개방성 골절, 복합 분쇄 골절, 피부 결손, 피부 괴사, 감염, 외고종 장치 등을 시행한 경우 등은 수술 후 입원 기간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치료의 끝을 완성할 수 있는지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염이 언제 나올지 붓기가 언제 빠져서 언제 또 다른 수술이 될지 그래서 진물, 체액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퇴원 기간은 좀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퇴원 기간은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는 또 우리 선생님한테 구두나 또는 여러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보시라고 하는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하셔서 추가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의 최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치료 행위에 의해서 그 후에 결과가 나타난 합병증이나 후유증은 책임을 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면허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가끔 오해를 하셔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기면 의사가 잘못한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동의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의료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의 세균 방어력이 저하되고 환자의 기저질환 또는 나이 골다공증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환자분들이 좀 말씀을 잘 안 듣는 거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아니면 선망이 있거나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럴 때도 수능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 등등이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 후유증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들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러한 부분 즉,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이 의사의 소인이 아니라 환자분에 의해서 소인이 한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좀 보겠습니다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수술부위 연부조직 감염 대부분은 이런 감염은 경증이고 그리고 소독, 항생제, 추가 투약을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매우 드물지만 세척수 및 재봉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사가 여기다가 침뱉거나 그런 게 아니고 환자분이 외상이나 지저질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연부조직 유착 모든 조직은 외상을 받으면 유착이라는 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생기면 관절이나 힘줄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고 유착된 부위에는 통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저도 손에 보면 여기 예전에 찢어졌던 부위인데 피부하고 피부하고 힘줄하고 유착이 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여기는 안 밀려요 이런 유착이 항상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피부 절개 주위 흉터 및 피부 색깔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차질적으로 켈로이드 흉터가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켈로이드 흉터라는 건 뭐냐면 절개하고 꼬매면 일자로 찍 흉터가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껍게 뽀룩 튀어나와서 약간 보기 흉한 그런 흉터가 남을 수가 있어요 체질인 분들도 있고 거기에 자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뭐 피부염이라든가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환자의 소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합병증은 매우 무서운 합병증이에요 주구수질이 있다 뭐 전신마취 허리마취할 때도 다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든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런 거골골골골괴사 족관절 화렝막뇨 족관절 외측불안정성 수술 후에 아래와 같은 합병증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골절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이러한 아래와 같은 합병증들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즉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우리 골절 질환 발목뿐만 아니라 외과 외과 신경외과 다른 과에서도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꼭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를 안 하면 나중에 책임을 지라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꼭 말씀드립니다 지방 색전증 골절 환자분들 장관골 생명이 위험하고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다가 갑자기 발생을 하는데 특히 대태골 경골 비골 기인뼈 안에 그때 수술인 경우에는 남녀노소방론하고 예측불허하게 발생을 하는데 빈도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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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이 불허하다는 것 응급이면서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방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주로 하지혈전 피덕이죠 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게 똥똥똥 떠다니다가 폐뇌의 심장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위험하고 예측불허한데 오래 누워계시고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수술하고 큰 수술 받고 오래 누워계시고 안 움직이는 분들이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스타킹도 신고 막 짜주는 것도 하고 혈전 예방제도 넣기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의사가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 환자한테 자연이 발생하는 건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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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 질환입니다 생기면 그래서 예방적 수타킹과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100% 예측과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다출혈 과다출혈 또는 과다혈종 과다출혈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데 발에서는 거의 이르기 자체가 불가능하죠 지혈 때도 하고 그리고 혈관들이 다 작아서 어쨌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혈을 할 수도 있고 혈종 발생지에는 흡입술이나 다시 조금 쬐가지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출혈이 많아가지고 환자가 출혈에 소인이 있을 경우 즉 아스피린을 많이 먹는다거나 혈액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즉 환자가 출혈 소인이 있을 경우 혈종이 커지게 안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살 안에 그러면 그 혈종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신경마비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수술을 하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마비된 신경은 회복 될 수도 있고 회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경증이 뇌손상이 올 수 있어요 주로 이런 것들은 기저질환이 원인이 돼요 예를 심경경색 뇌졸중 고혈압 그전에 가지고 있던 당뇨도 마찬가지 그리고 호흡기 질환 그런 것들 환식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에서 주의를 하지만 100%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것도 예측 불허합니다 주로 중등도 이상의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면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환자분 보호자분들께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준비 안 했다고 준비 다 합니다 다 하는데도 예측 불호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의사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후 치매 등상 선망 다른 행소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이거는 전신마취하에 큰 수술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하지만 이제 작은 수술 그리고 국소마취수술을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우매우 드물어요 어쨌든 가끔씩 족부족관절 합해 작은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환자 소인인 경우가 더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환자가 느끼는 경우에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대개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연습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미리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는 없어요 의사들의 탓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발생한 이런 선망 증상은요 단기 증상이에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근데 정말 드물지만 전부적으로 이런 치매 증상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골절 골절부위 분류압 부정유압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류압이 라는 것은 안 붙는 건 지연압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늦게 천천히 붙는 거예요 이거는 복합골절이나 개방성골절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개방성 골절은 높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9개월 경과 후 CT나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이건 분류압이다 라고 판정이 되면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유압이 뭐냐면 뼈가 약간 어긋나서 붓거나 돌아가서 붓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복합분쇄골절되는 경우 그러니까 뼈를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골결손이 있는 경우 뼈가 어디 도망가거나 완전히 짜부러져서 뼈를 폈는데 뼈가 없어진 경우 그리고 관절내 골절인데 뼛조각이 여러 개 난 경우 그리고 골다공중성 골절인데 조기체중 부활을 해서 무너진 경우 그리고 과체중인 분들이 조기체중 부활을 해서 무너진 경우 또는 골절 수술하려고 금속판, 금속핀 같은 걸 내구정을 박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내구정물이 파손, 파괴된 경우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부정유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뼈가 돌아가거나 짜부러 들거나 뼈가 잘못 붙는 거죠 그런데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허용 범위를 초과한 부정유압은 관절념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여러 뼈 중에 몇 가지 특히 종골 같은 경우는요 해부학적 정복 자체가 불가능한 뼈입니다 그래서 정복 가능한 부분 이외의 부위에는 부정유압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요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의 부정유압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찍어보고 뼈가 부정유압 된 것 같다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서 환자분들이 오해하게 하시는 그런 의사순위들도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뉴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시병, 폐쇄성 동맥경환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이런 현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피부괴사가 발생을 합니다 피부괴사가 발생을 하면 입원 기간도 연기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술, 즉 피부이식이나 피판이식이나 아니면 막 여러 번 당겨서 꼬매는 그런 수술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 감염 또는 골수염 이런 것들이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개방성 골절에서 흔하고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경환, 흡연력 등의 원인과 골절과 관계없는 다른 부위의 감염과 면역력 조화 등이 지금 골절 부위에 감염과 염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기고 개방성 골절에서 잘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길이변화, 각변화, 회전변화 등에서 보시면 모든 뼛조각을 일일이 깨진 도자기로, 본드로 이렇게 깨진 도자기에 맞추듯이 맞출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때문에 허용 범위 내에의 길이, 회전, 각변형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래서 이것 또한 허용 범위 이내면 재수술을 하지 않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재수술을 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경골 원이부 복합 골절인 경우에 치료 과정 중에 발목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발목을 이렇게 구부릴 때 발가락이 이렇게 되고 발목을 뒤로 제킬 때도 이렇게 되고 발목을 뒤로 제킬 때 이렇게 되고 발바닥을 이렇게 할 때 발목이 뒤로 제껴, 발가락이 뒤로 제껴지는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되는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체크레인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후유증이 아닌 외상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손상을 받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축이 되는 거죠 특히 장무지 굴곡근,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구부리는 장족지 굴곡근 그리고 엄지발가락 뒤로 제껴는 장무지 신장근에서 생깁니다 외상에 의해 손상받은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섬유화가 되고 유착이 돼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발목 수술에서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환자분들이 수상을 받을 당시에 심하게 수상을 받았을 때 골절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연부조직도 같이 손상을 받아서 서서히 치유가 되면서 거기에 유착이 돼서 꼬부라지는 겁니다 발가락은 다치지 않았는데 왜 발가락이 그러냐면 발목 위에서 손상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근육하고 힘질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비골근이부, 경골 아, 다시요 다음에 비골근이부 또는 비골경부골조를 수술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발가락하고 발목이 뒤로 안 제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비골신경마비가 있는 건데요 어디냐면 다친 건 발목을 다치는데 여기가 부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게 경골이고 비골인데 여기가 부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비골, 경부 이게 경부, 근육 여기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뼈 부러진 게 아물라면 뼈진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골진이죠 가골 그게 가골이 형성되면서 유착이 주위에 유착이 되거든요 자, 보실게요 수술이나 보존적 치료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줄 가골 뼈진이 형성하면서 그 주위로 지나가는 비골신경이 유착이 되어서 손상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 1, 2개월, 2, 3개월 지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발목을 뒤로 이렇게 못 젖혀요 이렇게 이렇게 조카수 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사가 치료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손상된 것에 대한 후유증입니다 미리 예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0% 그 다음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분은 어떤 이유에든 수상 받은 다음에 감각도 떨어지고 잘 안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수상 3개월 전으로 해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다치고 3개월 되면 근전도 검사 감각신경 운동신경 때문에 근전도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빠른 분들은 수상 6주 있다가 또는 수술 6주 있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정확성이 떨어지고 보통은 수상 3개월 있다가 합니다 관절내 골절의 경우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도 100%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95%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특히 관절내 복합 골절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외상성 관절념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증이 조금 남고 어느 정도 남고 관절 운동 제한도 좀 남아요 어쨌든 이런 관절내 골절을 수술을 치료를 잘 받아서 95% 이상 회복이 됐는데 100%가 안 됐다고 또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관절을 다쳤기 때문에 다음 소아의 경우 소아의 성장판 골절 및 손상의 경우 각변형, 길이 단축 등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 차이가 많이 되거나 변형이 좀 심하거나 기능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갇힌 다리를 수술하거나 반대쪽 정상인 다리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그건 또 추구의 전문가인데 따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뼈 수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 대부분이 금속인데요 드릴도 있고 근데 수술 중에 파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느다라는 것도 하다보고 이렇게 하다보고 안에서 또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손된 금속이 뼈 내부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제거를 하는데 파손된 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로 절개를 하고 뼈를 깎아내고 하는 과정이 환자에게 극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또는 이 금속이 있는 게 이 뼈의 겉에 있는 게 아니라 뼈 안에 이 뼈 안에 해명골이라고 하는데요 속뼈죠 속뼈 이 순수하게 해명골 속뼈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제거 안 하고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엑스레이 찍으면 무슨 드라이브 드릴 같은 게 아니면 철사 같은 게 쪼가나는 게 뼈 안에 막 남아 있는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막 오해하십니다 그거 뿌러뜨려서 넣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다가 부러진 건데 뼈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빼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무슨 배에다가 무슨 꺼지 남겨놓은 거 그러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타 수술 관련 확인 사항입니다 직접적인 수술이 아닌 기타 사항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 외의 교육생들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중무 실습생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 의사 또 기타 보건 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고요 충남대병원에 모든 기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쓰는 기구나 장비는 가끔씩 쓰는 의료기기 장비 재료들은 빌리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 수술 중에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로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요 그분들은 환자분을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뼈의식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골대체제, 뼈대체제 제품이죠 그리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유착 방지제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를 충전을 위한 콜라겐 충전제 같은 거 그리고 나이론이 아닌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거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분급여이거나 환자가 부분 본인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비급여, 환자가 100% 본인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수술하다 보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골절 같은 경우는 골대체제, 유착 방지제, 피부 봉합 본드, 지혈거지 이런 것들을 거의 씁니다 이런 것들이 쓰는 이유는 치료 결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비급여제 제품을 썼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 나는 이거 사용을 원치 않고 비급 안 쓰겠다 하면 꼭 수술 전에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이외에 수술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혈액순환인데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전증 등의 환자분들은 혈액순환이 대부분 좋지 않거든요 이러한 환자분들은 수술 상처가 다 암울 때까지 절대 술, 담배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수술 후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관찰 그러면서 소독한다고 했죠 확인 후에 정상적 피부 소견일 경우 추가로 상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소독 안 해주냐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소독 안 한다는 건 상처가 괜찮다는 거니까 안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치료 과정 중 정확한 반기부스 또는 통기부스 기간과 체증 부하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면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드릴까요 아니면 환자한테 맞는 동영상을 신청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설명드립니다 비체증 부하 또는 부분 체증 부하 시기에 가급적인 목발이나 무릎 자전거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골절 확인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완전히 진단이 확정이 된 후에 발급되고 가끔 동사무소 제출용 장애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계실 때 이런 장애 진단서는 치료 종결 6개월 후에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래에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는 그 자체가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을 회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죠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께서 이거 수술하면 100% 완치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이거 수술하면 다치기 전으로 100% 회복하는 거냐고 여쭤보세요 약간 강요하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환자분이 최선의 결과를 나오게끔 치료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수술 행위일 뿐이고 그 수술 행위가 암만 잘한다고 해서 환자분이 질환전, 외상전으로 100%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10번이네요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 치료, 깁스 치료, 보조기 치료, 운동 치료, 물리 치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이 수술 동의 및 신청서, 마취 동의 및 신청서에서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수술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수술이 필요한 기타 골절, 다른 부위의 골절이 함께 있는 경우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방법으로 내구정술 또는 외구정술 이런 수술을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 추가 진단이 발결된 경우 해당 부위를 추가로 수술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이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까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또는 수술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심한 경우 그럴 때는 계획을 변경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부학적 정복을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모든 골절을 해부학적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이 있거나 복합 분쇄이거나 종골골절이나 그런 경우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완전 절개, 완전히 절개해서 다 보고 뼛조각 맞추는 그런 수술보다 부분 절개나 비절개, 절개하지 않고 하는 수술이 환자분의 회복에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부학적 정복, 뼛조각을 다 하나씩 만드는 그런 것보다 기능적 정복을 더 우선시해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절 외 골절에는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태, 족관절, 족부골절 수술 전 일반적인 인지사항입니다 보시면 부종이 심하면 내고정수를 못합니다 부종이 오래갈 것 같으면 외고정수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개방성 골절이나 부종이 심한 복합 분쇄 골절의 경우 외고정 장치를 먼저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부종이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압박도 해놓고 약물도 쓰고 아이싱, 쿨링 이런 것 등의 처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급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짧게는 하루에서 3일, 길게는 7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서 피부 상태가 호전되면 내고정수를 시행하고 평균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골, 뒤꿈치 종골골절의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런 수술 대기기간이 다 좋아진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10일에서 14일까지 수술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기부스, 통기부스 기간 및 방법도 골절 종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수술이 끝나봐야 어느 정도 정확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같은 골절이라도 수술 직후 발을 디딜 수 있는 골절이 있고 수술 후 4에서 8주간 발을 디딜지 못하는 골절이 있습니다 같은 3과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수술 후 1, 2주일 있다가 바로 디딜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달, 한 달 반 동안 못 디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절의 종류, 심한 정도, 환자분의 연령, 체중, 지병의 유무 및 지병 기간 등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발가락 운동까지 그래야 회복이 빨라집니다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 구두 또는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환자마다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환자의 수술 상태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 사항이며 수술실 내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요인이 수술하는 시간과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에는 수술 대기 시간과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복잡 골절, 골다공증 뼈, 개방성 골절, 심한 부종 및 수포가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 질환, 흡연력 등이 유모와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부종, 물집, 수포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 및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수술 시간 자체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 신경차단 마취와의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하고 수술 하실 분들은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측 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놓습니다 그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신경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 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신경차단을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국소신경차단수로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차단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죠 종아리, 발목, 발 수술할 경우에는 이 두 곳에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원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 두 세 가지 더 한 두 세 가지 신경을 추가로 신경차단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마취크림 도포 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수술 마취하기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이 서해부랑 이 허벅지 외측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국소마취 도포제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대퇴신경, 좌곤신경 마취를 할 때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5시만 올라가셔 네 세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 때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 때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웅 그래서 강하게 조여놔요 근데 이 한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되게 뻐근하니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 때를 쭉 혈압 재는 걸로 쭉 풀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 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취하고 진통의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진통 이 진통도 다 없어지면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그 다음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수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근골격계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람 같은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정맥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차단 마취 주지사항입니다 마취 효과가 오래 되기 때문에 스스로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걸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고행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물 주입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도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어야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의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증상이 이러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내 삽관 기관내 이렇게 삽관하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그런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안전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심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반응이 로닝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정제에 이런 기량제 항복소제가 있어요 플루닉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회복이 늦다 그러면 이때도 기관 내 삭감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즉 왜냐하면 보통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주무시거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2병 3병 4병을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허용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더 드리냐 소주 1병 2병 3병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용용량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이제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귀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무균적 및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감염 신경마비 증상이나 자극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8,000명 이상을 이런 신경차단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감염이나 신경마비 합정증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 있다고 표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 해서 표시해 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좌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의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 이거는 이거는 동의서 어떻게 해서 이해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자 볼까요 환자분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지금 본 동의서를 종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쭉 설명을 읽어보시라고도 하거든요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해한 점에 대하여도 뭐 저나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 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이제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쬐으면 흉터가 생기고 그 주위에는 감각 저하나 이상감각이 생기는데 그건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죠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학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 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이가 됐고 3,4기면 전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증후가 불안정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나 집도 의사 저가 되겠네요 집도 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 상황 저희 집에 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치유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 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이 신청서 아니 동의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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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합